미국 인덱스 펀드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S&P500과 슈드를 모아가시는 분들로 나눠집니다.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일반적으로 S&P500이 주가 상승률이 더 좋고 슈드는 배당 성장률이 좋다는 얘기를 합니다. 그런데 실제로 그렇진 않습니다. 슈드가 2011년에 만들어진 ETF인데 그 이후 기간을 S&P500과 비교했을 때는 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옵니다.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. 그런데 슈드가 추종하는 다우전스 배당 100지수는 1998년도부터 데이터가 존재하거든요. 그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해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. 이 차트에서 빨간색으로 나타난 게 슈드이고 파란색으로 나타난 게 S&P500인데요.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슈드가 앞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. 그러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빅테크의 상승을 인해서 S&P500이 슈드를 추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.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요? 그건 바로 버블 때문입니다. 슈드는 배당주 위주로 구성되기 때문에 거품이 잘 끼지 않는데요. 지금도 빅테크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가 상승률이 S&P500에 비해서 둔하죠. 반면에 S&P500은 당시의 주도주들이 시총 상위권을 차지해서 주가가 같이 잘 올라가게 됩니다. 문제는 늘 상승에는 끝이 있다는 건데 이때 큰 낙폭이 발생하면서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는 슈드와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. 이번에 AI 붐 역시 지금이 거품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마지막은 거품이 빠지는 것으로 마무리가 될 텐데요. 늘 지나쳤던 기대감은 거품을 만들고 결국에는 재가치를 찾아가는 날이 오니까요. 그때 되면 다시 슈드가 역전할 수도 있습니다. 만약 예상과 달리 AI 거품이 꺼지지 않고 S&P500이 계속 앞서 나간다고 생각해봅시다. 그 경우에 또 둘의 차이는 크게 벌어지지가 않는데요. 그 이유는 슈드가 S&P500보다 더 배당률이 높기 때문에 토탈 리턴 값으로 보면은 앞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슈드가 배당을 많이 주기 때문에 간혹 젊을 때는 S&P500을 모으다가 노후에 갈아타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비추입니다. 왜냐하면 슈드는 배당 성장의 성격이 있거든요. 무조건 보장되는 건 아니지만 오래 보유할수록 배당금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데 노후가 돼서 매수한다면 이런 복리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. 또한 S&P500을 이미 장기 보유했다면 평가 수익이 상당할 텐데요. 이걸 매도하고 갈아타려면은 일시에 엄청난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될 겁니다. 배당세를 내는 것보다 세율이 높기 때문에 노후에 배당을 받고 싶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슈드를 사는 게 맞죠. 갈아탈 거면 슈드가 아니라 고배당을 주는 커버드콜 ETF 같은 것들이 나을 겁니다. 만약에 S&P500을 모으신다면은 배당금으로 부족한 부분은 일부 매도를 해서 인출하는 자가 배당을 하시는 게 더 적합합니다. 결국은 취향 차이거든요. 장기가 모으면 우상향하면서 높은 연수익률을 보여주는 ETF입니다. S&P500의 경우 변동성이 더 크기 때문에 적립식으로 똑같이 매수할 경우 가격이 싸졌을 때 더 많이 매수하게 되니까 시세 차익을 더 볼 수가 있고요. 슈드는 노후에 편하게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성향이 어떤 게 잘 맞는지를 먼저 판단하신 뒤에 모아가셔도 되고 혹은 반반 섞거나 비율적으로 모아가셔도 괜찮습니다.